안녕하세요 꼬비가유투핀입니다 이번주는 올 한해 제가 직접 다녀온 여행지들을 계절에 맞게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같이 함께 떠나보시죠 처음에 제가 9시 15분 정도에 성파당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진달래까지 올라가는 데는 2시간밖에 걸리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진달래 코스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중간에 얼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미끄럽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아이젠에 끼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중간부터 진짜 숨이 헐떡헐떡 차고 허벅지가 아직까지 터지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진달래 대피소를 올라갔을 때부터 정말 엄청난 설경들이 펼쳐지는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장관이네요 시진이 주신 선물이네요가 생각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응답이 아니고 한라산 진짜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볼만한 설경이었고 어디서도 보지 못할 설경이었어요 여러분 저 위에 한라산 보이시나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온통 다 벚꽃이에요 사실 여기도 황의 상터가 제일 유명한데 쌍계삭 벚꽃 10리랑 근데 그곳이 아니더라도 여기 그냥 길 가다가 세우거든요 이렇게 지금 장난 아닌 벚꽃들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어요 사실 화개장터로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벚꽃 구경하셔도 사실 괜찮긴 합니다 일단 벚꽃이 핑크빛에서 도는 게 있고 흰색이 도는 것도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진짜 흐드려지게 보는 것은 오랜만인데 진짜 예쁘고 오히려 이렇게 노란색이랑 함께 있어야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일단 화개장터는 저는 드라이브 스루로 블러썸 스루로 돌아다녔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저는 좀 내려서 구경을 해봤는데 이게 구경하다 보니까 엇뚱이 깜짝깜짝거리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벌들이 벚꽃에 엄청 많이 꿀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윙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했더니 다 꿀벌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벚꽃을 구경하실 때 이 부분은 진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벚꽃이 진짜 예쁘긴 너무 예쁘고요 와 이렇게 길가에 쭉 피어져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솜사탕들이 연달아서 있는 듯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하동은 참 매력적인 곳이다 구례 하동 광양은 참 매력적인 곳이에요 진짜 봄에는 웬만한 곳보다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 하동 구례 광양이 그렇게 사람들은 사랑받지 않나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제인폭포입니다 제인폭포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변역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인폭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물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서 저는 폭포가 작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맞이한 제인폭포는 아주 시원함 가득하게 웅장한 위험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폭포가 생각보다 커서 정말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도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인폭포는 아쉽게도 현재 공사를 엄청나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래서 폭포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도 폐쇄되어 있고 제인폭포 주변에 공사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어수선 했었습니다 10월 정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공사 끝난 후에 방문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우라지 100의 융합이란 곳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 이곳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문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포의 시원함을 느끼실 분들은 저는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양 성모성지입니다 입구에 있는 갈대가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남양 성모성지는 들어가면서부터 가을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몇 걸음 걷자마자 보이는 이 길은 이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자 오늘 간 곳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을의 정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들이 계속됩니다 오늘 추천하는 세 곳 중에서 이곳이 가을이 가장 빨리 왔고 얼마 남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남양 성모성지의 또 다른 매력은 떨어진 입을 빨리 치우지 않기 때문에 청각으로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남양 성모성지는 종교에 관계없이 방문이 가능한데요 정말 조용하게 가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양 성모성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이도 근처에 있는 시흥의 선사 유적지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죠? 와 억새가 진짜 무슨 파도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도 처음 알고 이번에 와본 곳인데 정말 히든 스팟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뒤에 보이듯이 정말 이 억새들이 무슨 파도 물결처럼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선사 유적지는 억새가 다이고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래 본 곳 중에서 여기가 가장 저는 예쁘고 시간대가 맞아서 그런지 가장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선사 유적지는 산 언덕 한 면에 다 억새가 뒤덮여 있기 때문에 마치 멀리서 보면 파도가 치는 듯한 억새를 볼 수 있고 가까이서 보면 햇빛에 비춰서 읍빛으로 빛나는 억새를 볼 수 있습니다 오이도 선사 유적 공원에는 선사 유적지도 있고 전망대도 있었지만 저는 그다지 인상 깊진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매력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나만이 조용하게 오롯이 억새를 즐길 장소가 바로 이 선사 유적지 공원입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여행지를 소개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